안녕하세요 미소부동산 연구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종로구 동숭동입니다. 4호선 해와역 도보 2분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빌딩입니다. 대학로는 축제의 거리, 문화예술의 거리, 젊음의 거리로 유명하며 대학로 상권은 대학과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두고 발전해온 상권입니다. 문화예술과 연극의 메카인 대학로인 만큼 전국 400여개의 소극장 중에 대학로에만 160여개의 소극장이 있습니다. 마로니의 공원과 인접하고 있으며 주변에 카페, 맛집 등의 우량상권이 조성되어 있는 만큼 인근 대학생 유동인구는 물론 외부에서 유입되는 유동인구도 풍부하여 안정적인 운용수익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연, 문화활성화 측면에서 문화지구로 지정받아 용적률 상향 혜택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건물의 규모가 대체로 크고 깔끔하며 거리가 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매가 165억, 대지면자흙 119평, 연면자흙 542평, 건폐율 59.95억, 용적률 293.36으로 용적률 초과 이득했으며 승강기는 한데 총 총수는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06년도에 준공된 흔잡을 곳 없는 빌딩이며 주차는 16대로 주차 수익 발생 중입니다. 남다른 세련된 디자인과 8m, 6m 코너이면서 옆 건물의 주차장으로 인해 3면도로 코너의 가시성을 지니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하 공연장 또한 타건물과 다르게 대기공간이 따로 있으며 2층으로 연결된 계단, 돌출된 양문 승강기 등 독찬적인 디자인이 투자 메리트를 더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주춤하던 대학로 상권이 위드 코로나로 발길이 모여지고 있으며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소부동산 연구원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미소부동산 연구원입니다.